여러분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최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JBL 블루투스 플립3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 배송입니다 12만 5천원이에요 오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JBL 플립 아주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보도록 하기 전에 광고보고일게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마테린입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사랑하지 애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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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플립3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이미 이 플립을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 영화를 볼 때 아주 죽여줘요 뭐가 죽여주냐면 지금 여기가 쿵쿵 울리거든요 이게 우퍼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는데 총성, 검길이 부딪히는 거 막 이런 화려한 영상이 있는데 집에 있는 TV보다 스피커가 훨씬 생동감 있게 다가와요 우퍼로 저음까지 싹 잡아주고 드럼이 칠 때마다 둠둠둠 올라가거든요 최고의 여러분 스피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7가지로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요거 괜찮아요 아직 클로즈업 하기 전에 우리 제이빌 영상 있잖아요 영상 보고 오셔야죠 영상도 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볼게요 이게 왜 캣 모양이냐 한번 보시면요 자전거에다가 딱 꽂아놓고 라이딩 하시기 좋으시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만들었고요 라이딩 하다 보면 비 올 때 있죠 하지만 비 속을 해치고 해치고 다니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방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선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실제로 저는 행사 뛰거나 이럴 때 요거 하나 딱 가지고 가면 끝이거든요 지금 최대 사이즈까지 배터리도 10시간이니까 충분하고요 자 최대 음량으로 했을 때 최대 음량으로 했을 때 이 정도니까 웬만한 행사장에서 음악 트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블루투스 갑자기 오류가 나가지고 노트북 가져가서 영상 틀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는 3.5짜리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와 그 잭만 구매하시면 뭐 그거야 2만원이면 2천원이면 사니까요 그거 딱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최고고요 지금 차 카에다가도 저렇게 딱 캣 모양이라서 달기 편하고요 어디에서 사용을 하셔도 간편한 우리 플립 즉 흐르는 물에다 딱 해도 방수입니다 여러분 비 오시는 날 언제든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시라고 방수 기능까지 드리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